자 수방중중기초편 유닛8의 두번째 시간입니다. 첫번째 단어 shy quiet shy man quiet 조용한이죠. 조용하고 그리고 shy한 남자 자 싸이코라 뭔가 약점에 있어서 수줍어 하는 부끄러운 뜻입니다. 수줍어하는 수줍어하는 부끄러운 shy shy 시간 그 다음 C-H-E-A-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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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ir가 요금이고요. 어떤 요금일까? 포테이토칩은 비싼이 싸니. 포테이토칩 정도는 사먹을 수 있죠. 얼마 안 하니까. 그래서 포테이토칩은 값싼. 그래서 칩은 값싼이라는 뜻이고 Expensive는 비싼. Expense는 10원보다는 비싼이어서 이건 비싼이라는 뜻입니다. Expensive는 비싼, 칩은 값싼. 칩, 칩, 그 다음 Clock, C-L-E-R-K, Clock. Sales가 판매데요. 판매 클럭 뭘까? 클럭클럭클럭 막 기침하면서도 끝까지 친절한 점원 있죠. 그래서 판매 점원입니다. 점원이 클럭클럭 기침하면서도 아주 친절해요. Clock, 클럭, 그 다음 Front, F-R-O-N-T 빌딩의 Front죠. 자, Front, Desk는 건물 입구 앞면에 있거든요. 프론트가. 그래서 프론트는 앞면입니다. Front, Front. 그 다음 Take, Take. Take a gift. 선물을 테이크하다 할 때 Take는 뜻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. 여기서는 Take a copy. Take a copy는 포장해서 어떤 거니? 가지고 가는 거죠. 그래서 Take가 가지고 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Take a gift. 선물을 가지고 가자. Take, Take. 그 다음 Artist. Artist. Art에서 I-S-T가 붙었네요. 그래서 Artist. Professional 하면 전문적인. 전문적인 아티스트는 뭘까요? Art가 미술, 예술에 I-S-T가 사람, 전미사입니다. Tourist는 이게 여행이니까, 여행, 관광이니까. I-S 붙었죠. 그러면 관광하는 사람에서 관광객이 되고요. 전문적인 아티스트 하는 사람이니까 미술가, 예술가 이런 뜻이 되겠죠. Artist, Artist. 그 다음 칼렌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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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단어대로 적으면 칼렌더. 아니, 스펠링 그대로 발음하면 칼렌더. 그죠? 그게 칼렌더입니다. 칼렌더. 칼렌더는 2019년 칼렌더. 달력이. 칼렌더. 그죠? 우리가 외로우로 그대로 쓰는 단어죠. 탁상 칼렌더는 탁상 달력이 되죠. 칼렌더. 칼렌더. 그 다음 음? 그 다음이? Match. 어. M-A-T-C-H. Match. 테니스 매치입니다. 뭘까? 잘 매치되는, 매치된다만 어울린다는 얘기예요. 잘 매치되는 짝상대와 경기를 한 후에 어두워져서 성냥을 켜다 해서 네 가지 뜻입니다. 어울리다, 짝상대, 경기, 성냥. 이 네 가지 뜻. 테니스 경기라는 뜻이죠. 매치, 매치. 두 번째 매치 보죠. 두 번째 매치는 한 번 더 눌러볼까요? Mat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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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-A-T-C-H. A box of match. 한 박스의 매치는 뭘까? 자, 어울리다, 짝상대, 경기, 성냥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? 그래서 성냥, 성냥 한 통. Match, 매치. 자, 마지막 매치 한번 볼까요? M-A-T-C-H. Match. Color. 색깔이 매치하다. 잘 매치되는, 잘 어울리는 짝상대와 경기 후에 성냥을 켜다. 그래서 어울리다는 뜻이죠? 색이 어울리다는 뜻이 있네요. Match, 매치. 자, 다시 뷰 보는 복습입니다. Shine죠, Shine. 자, 사이코라 좀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는. 자, 그 다음에 포테이토 칩은 값싼. 값싼. Clock. Clo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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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ck. 기침하면서도 친절한 점원. 자, 그 다음에 프론트 데스크는 앞면이 있죠. 앞면에, 입구 앞면에 있습니다. 앞면, 앞 앞면. Take는요. Take out 커피는 가지고 가는 커피이죠. 가지고 가다. 그 다음, Outer는 사람이니까 예술가, 미술가, 캘린더는 칼렌다. 달력이죠. 자, 매치죠. 잘 챙겨야 되는. 잘 매치되는에서 첫 번째는 어울리다는 뜻이었어요. 잘 매치되는, 잘 어울리는. 그 다음, 짝상대와 할 때 짝상대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뭐이 경기 후에 짝상대와 경기 후에 어두워져서 뭘 켜다? 성냥을 켜다. 그래서 어울리다, 짝상대, 경기, 성냥. 잘 매치되는, 잘 어울리는 짝상대와 경기 후에 어두워 성냥을 켜다. 이렇게 암기였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